경자년에 하반기 때 이별일 수가 있는 띠와 나이 19살 이모생 아직 어리잖아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갔는데 한참 공부에 집중을 하고 대학 진학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하반기인데 근데 이 이모생들이 여자친구 아니면 남자친구 때문에 요게 좀 다툼이 좀 있어 그리고 의견들에 비해서 헤어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하반기 때 이로 인해서 슬픔에 공부가 잘 안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어머님 아버님들 자손 나비들 신경 좀 써주세요 그리고 이십팔세 개우생 닭디분들 연인들끼리 잘 지내고 있던 커플도 올 초반부터 다툼이 좀 있었을 거야 이 개우생들이 하반기 때 이별 수가 들을 수 있어 결혼까지 생각하고 진행했던 커플들도 결혼 안 할래 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이 개우생들이 그래서 서로 양보를 하시고 타협이 필요한 하반기가 될 것입니다. 서른일곱 살 갑자생들. 섬주은 들어왔다고 막 좋다 좋다 했는데 아니거든요 이 갑자생들이 작년에 기회는 까지는 가정이 좀 편안했을 거야 그래도 근데 기혼자들이 유달리 니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. 하면서 다툼이 좀 많아질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금전 때문에 사올 일이 좀 많아질 겁니다 뭔가에 무리하게 시작을 해서 지나친 금전 손실이 하반기 때는 들어올 수가 있거든 그래서 부부의 이별수로 이혼수로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조심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. 엄력으로 11월 달 12월 달입니다. 자 그리고 50세 신혜생 분들 올해 경자년에 운이 좋은 띠 중에 하나죠 이 내가 말씀드렸죠 앞전 연상에도 근데 모든 것이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. 운이 좋은 나머지 경고망동을 해서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때는 새로운 연인이 들어와서 가정을 버리고 새 출발을 하겠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. 개망신 당하지 마시고 간죄수도 걸릴 수가 있으니까 조심 좀 하시기 바랍니다. 이 신혜생 분들 항시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마장이 먼저 들어옵니다. 마장이 먼저 낀단 말이야. 그러니까 지금까지 희로애락을 같이 한 내 남편 내 마누라 잘 지키시고 하반기 때 좋은 일들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. 요즘에 부부의 세계 있잖아 드라마 완전 하다잖아. 봤지 어제 끝났잖아. 그러니까 이 신혜생 분들 그런 일 당하시면 절대로 안 되니까 정신 바짝 차리세요. 감사합니다. 말띠 닭띠 지 띠 돼지띠 이렇게 뽑아주셨어요. 입을 수 있는 띠를. 이 띠분들 중에서 진짜로 입을 수가 있는데 나는 이 사람이 너무 좋은데 이 사람 나랑 헤어지려 해. 그럼 이때도 좀 비방법이 있어. 이제 다시 이건 그 사람 마음을 돌려갖고 고런 건 있어 나쁘게 하는 비방이 아니니까 근데 솔직히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싫다는 놈 잡지 마시고 우리 잡아봤자 그게 뭐 계속 가더나 그것 또한 인연법이 끝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아직 끝나지 않은 정리가 아직 완전히 되지 않은 이상은 다시 연락이 오게 할 수 있는 비방법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좀 참고를 하시고 항석 하잖아. 이거 딱 찍다 보면 저는 왜 안 그래요? 뭐 띤데 뭐였으면 띤데 왜 안 좋아? 이런 분들이 항시 계시거든. 근데 이제 항시 말씀드리다시피 사주가 다 틀리다는 거는 항시 멍심하여 하시고 내가 이 슬픈 띠잖아 따지고 보면 입을 수 있대. 그래가 더 많이 안 했다. 요래 간단하게. 근데 요 분들이 유달리 더 많이 왕하기 때문에 요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참고를 해주세요. 여러분. 그런 건 무거울까나. 좀 했지. 근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좀 한 사람을 알면 한 명밖에 모르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. 여러분. 그 애의 늙으리라는 소리까지 들었다. 내가. 어. 그렇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